자 여기 앉아서 한번 해볼게요 자 너네 왔으면 좋겠어? 응? 응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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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놀래지마 깜짝 놀래지마 유유 타이거 비 온 뒤라 날씨가 꽤 쌀쌀했는데요 준비운동 후 미끄럼틀로 가볍게 시작해봅니다 대형해방 오 좀 뜨네 이제 해방 두 달 다닌거 맞아? 추운 것도 잊고 폭포풀에서 신난 유유치치와 타이거 엄마는 춥다 그래서 쉴 겸 포켓몬고를 켜봤는데요 알통몬을 만났습니다 이번엔 야돈이다 이번엔 야돈이다 또 영상하다가 에그 에그 아하하하하 잠깐만 여기 앉아서 한번 해볼게요 자 뭐내았으면 좋겠어? 네 이해비 3, 2, 1, 2, 3 에그 졌다 뭐야? 오! 오! 어, 가자마자 피카츄 나왔어요! 또 나오는 거 아니야? 또 나오면 어떡하지? 진짜? 그러니까 또 피카츄! 왜 이렇게 잘 나와? 피카츄! 저 피카츄! 마지막은 제발 뷰! 뭐가 나도 피카츄가? 안녕히 계세요. 잠시만, 몰려있네! 까볼게요. 뒤에는 비닐벗기기가 너무 어려워서 뒤에는 나중에 깔려고요. 피카츄가 3개가 나왔습니다. 시작! 파볼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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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괜찮아요 아 왜 왜 왜 왜 왜 왜 아기 때문에 엄마 또 해줄게! 방이야, 저리 가라! 잠수? 잠수 한 번? 문자 왜? 엄마 한 번? 그 사이 간식을 사러 온 모모는 운 좋게 메이플빵을 발견했는데요. 요새 자주 보이는 피카즈 컵케이크도 같이 집어왔습니다. 지금 피코켓몬빵 하나랑 메이플빵 두 개 들고 지금 아이들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. 오늘 간식은 피카츄빵, 메이플빵. 간식을 들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 봅니다. 자꾸 보여! 왜 자꾸 있지? 어떡해? 그냥 앉아. 포기온팡? 어떻게 알았어? 포기온팡? 디디딘! 얘 다 지금 녹고 있어서 엄마 빨리 부른 거야, 니네를. 수영을. 주니어 안 봤다, 그래서. 2세대 길, 제발. 아, 진짜. 내가 이럴 줄 알아. 이래서 내가 안 살려고 하는 거야. 수영 후에 먹어서 그런지 평소보다 맛있게 먹습니다. 어.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건 처음 봤어. 또 왜 왔어? 연어 안 나온대? 안 나온대? 엄마, 여기 봐. 어떻게 먹었어? 깜짝 놀라지 마. 수영 후에 먹었을 때 positioned. 따단. 이거 포폰 번거보다 더 더 유명하네. 어떤 스티커가 좋은 건지 알아? 귀여운 거. 어? 귀여운 게 좋은 거야?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이거는 TVC. 아, 여기 있다. 그랬다. 봐봐. 아, 엘리. 엘리자? 어때? 맛있어? 어, 안에 팥도 맛있어. 그럼 먹어보자. 우와!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! 엄청 맛있다! 우와! 이거 맛있다! 먹어봅시다! 예스의 메이플푸른 센터 오! 나 세정아! 나 이거 조금만 줘! 뭐야? 뭐야지? 캡틴! 좋은 건지 검색해봐야겠어요 이거 안에 크림 있는데 맛있어! 맛있어! 이거 맛있다! 맛있어!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어! 맛있어! 메이플푸른 센터 메이플푸른 센터 다른 것도 나중에 사겠어요? 네 안녕! 잘 가요! 또 놀러 가요! 메이플푸른 센터 메이플푸른 센터 메이플푸른 센터 메이플푸른 센터